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 강사 김종우입니다 6월 4일에 지렸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세계사 시험보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여러분 선배들이 봤잖아요 평가원 모의고사다 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6월달 모의고사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랬겠지만 실제 우리는 아직 고입니다 그리고 세계사 과목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전 범위를 시험 범위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6월달밖에 안됐으니까 그래서 3단어까지 서아시아사까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서양사 같은 부분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세계사를 내신으로 공부하고 있다 또는 수능으로 내가 세계사를 좀 보고 싶다 또는 공부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겨서 내가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점검해보고 싶다 그래서 응시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응시했다면 이 문제가 내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응용해야 풀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점검하시면 돼요 하셨죠?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 중에 과정입니다 결과 독착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점수의 연약이기 보다는 일단 내가 풀이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갑시다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항상 문명사가 나와요 문명사 4대 문명이 나옵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여기 딱 보자마자 파라오 이집트네 이집트 아 이집트 문명이구나 투탄 카멘의 황금 가면입니다 그의 무덤은 하우드 카터 등에 의해서 나일강 체크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굴 결과 출투된 미라 미라도 나왔네요 황금 가면 유물들은 가문명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1번 카스트 제도는 인도 굳이 구별하면 이제 카스트 제도는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고 나서 2번 사자에서 여기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어흥 이거 아니잖아 이 사자 뭐야 죽은 사람의 문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길가메시 소사시 메소프타미아 이렇게 보시고요 4번 하라파의 계획도시 인도네요 인도 문명 중에서 인더스강 그죠? 인더스강 5번 갑골의 전복을 새겼다 중공문명 나라를 따지면 상나라 갑골문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서 정답 2번 다음 문제 2번 갑시다 자 미추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정화의 함대가 났습니다 정화 보자마자 이 황제가 누구라고 예추할 수 있어? 영락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그 밑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환간 정화가 이끄는 함대가 황제의 명령으로 네 번째 항해에 나섭니다 지난 항해에서는 인도의 켈리컷 박명까지 항해한 후에 성공적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이번 항해에 더욱더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하고 있다 영락제가 맞네요 영락제입니다 명나라 영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 1번 변발을 강요했다고요? 아니지 명나라는 한쪽인데 변발 강요는 청나라가 하는 거야 청나라가 그죠? 변발 이렇게 앞에 자르고 뒤에 이렇게 이렇게 2번 베이징으로 천도했다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베이징 천도할 때 영락제가 엄청나게 큰 궁궐지였잖아 뭔데? 자금성 지었죠? 자금성은 건설하고 베이징은 천도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안사이난을 진압했대요 이 안사이난은 당나라에서 8세기 중협에 일어납니다 이 안사이난 같은 경우는 절도사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관련 없고 3번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다고요? 누가? 몽골이 1258년에 아바스 왕조가 날라갑니다 물어볼게 몽골 칸이 누구게? 이 당시에 몽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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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몽케 칸이 보냈던 그 장군 이름 사람 이름 누구게? 훌라훌라훌라구 그래서 훌라구 원정을 통해서 아바스가 멸망했죠 다음 5번 화폐를 발량전으로 통일했다고요? 발량전 누구야? 진시황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문제 3번 밑줄 친 황제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 황제가 누굴까? 일단 흉노에서 투항하여 온 자들이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흉노는 월지를 격파하고 왕을 죽여 그 두개골로 술자를 아유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왕을 죽여서 그 두개골로 술자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걸 마셨다는 거잖아 아 두개골 술자 아유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튼 만들어 사용했고 월지는 멀리 도망가 숨어 살면서 항상 흉노에 대한 원안을 품고 있으나 흉노을 함께 공격할 나라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그 후 장건 장건 장건을 파견했어요 그럼 이 황제는 누구야? 한나라의 무제겠지 그죠? 한무제 한무제의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홍루몽 청나라죠? 통속소설 홍루몽은 청나라 겁니다 홍루몽이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다룬 그런 거예요 2번 우키끼 우키끼 우키회가 유행했다 이거는 일본 에도마포 때입니다 그죠? 우키회 3번 공소회관이 설립되었다 명청식이로 보세요 명청식이 산시상인 휘저상인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 4번 왕한석이 신법을 추진했다고요 북송 송나라 안댕년 북송이라고 합시다 5번 소금과 철 염 철 전매제 전매제가 말하고 국가가 생산 유통 판매 수익 관리 싹 다 국가가 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엔 전매제가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게 뭔데 담배 담배 국가가 판매하잖아 KTNG KTNG가 원래 한국 담배 인삼 공사예요 공기업이었는데 민영화 시킨 것 뿐이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